50문제인데 한 1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뒤에 앞에 프린트 4주차 있으니까 잘 챙기시고 다음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가죠. 다음주 품사에 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체언는 문장 주어 목적을 보호 등으로 쓰이고 명세되면 수사를 일컫는다. 네 맞는 거고요. 단어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뭐한 거야 분류한 게 역시 맞는 말이죠.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게 바로 뭐다 품사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4번인데 활용하는 건 동사하고 형용사만 하면 안 되지. 모두 넣어줘야 돼. 서술격 조사이다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품사에 대한 설명 틀린 건데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아까 구체명사 추상명사 그러니까 행복은 눈에 안 보이니까 추상명사가 되는 거고 책상 이런 거 눈에 보이니까 구체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라고 하고요. 사람 사물 장소 이름을 대신하는 건 수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당연히 대명사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동사용사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품사에 대한 설명 옳은 거예요. 품사는 8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야 돼. 9개. 구품사가 돼야 되고 채연은 문장에서 서술어가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많이 쓰이고 서술어로 많이 쓰는 건 뭐하고 뭐야. 동사와 형용사. 그렇지. 그래서 어찌하다 어떠하다가 되겠죠. 자 3번 문장에서 쓸 때 용언 형태가 변화예요. 이게 활용한다라고 했고 그 활용할 때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 감탄사와 조사 홀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감탄사 혼자 쓸 수 있지만 누구는요. 조사는 유일하게 혼자 쓸 수 없는 품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존명사라든가 보조용원도 혼자 쓸 수는 없죠. 근데 품사 통째로 혼자 쓰이지 못하는 건 누가 유일한 거야. 조사가 유일한 거고 아셨지. 그래서 조사가 좀 유일하게 통째로 혼자 못 쓰인 애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3번이고요. 4번입니다. 알맞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활용하는 것은 동사형사 서술교조사이다. 맞죠. 관형사는 관형사를 꾸민다. 아니요. 예외 없습니다. 관형사는 오로지 누구만 체험만 꾸미게 되어 있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동사형사 서술어 역할 또 나왔다. 그래서 어찌하다 어떠하다가 돼버리는 거고 부사는 부사 꾸미기도 하고 문장 전체 꾸미기도 하고 용언 꾸미기도 하고 체험 꾸미기도 하고 관형사를 꾸미기도 하고 5개 경우의 수 기억나시죠. 용언 꾸미는 거. 그 다음에 부사가 부사 꾸미는 거. 문장 전체 꾸미는 거. 관형사 꾸미는 거. 체험 꾸미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편해요. 아셨죠. 맞습니다. 4번 정답은 2번이고요. 자 5번이에요. 몇 개 낱말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 낱말 개수 나오게 되면 요령 알려드렸죠. 몇어절? 3어절. 그 다음에 뭐 넣어주면 되는 거야. 조사.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3어절에 1 들어가니까 4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자 6번이에요. 낱말의 개수입니다. 자 1, 2, 3, 4, 5, 6, 7개 여절. 그치. 7개에다가 8, 9, 10. 그치. 11. 맞죠. 11개 맞고. 1, 2, 3, 4, 5개에다가 5, 6. 그쵸. 7이 되겠다. 그치. 알맞은 거구나. 그래서 여기 1번이 정답이고 얘는 몇 개가 돼야 돼? 7개가 돼야 되고.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치. 이러면 안 돼. 는. 봤는데 아까 조사. 안 돼. 얘 뭐야? 어간. 얘 뭐야? 어미. 그리고 이렇게 꾸미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지. 그쵸. 7개.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네 개. 다섯 개가 되겠지. 그치. 얘는 다섯 개.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다섯 개, 여섯 개가 되겠다. 그쵸. 6번. 정답은 1번이에요. 됐지. 자 7번이에요. 용언을 꾸며준다라고 했는데 옛사랑, 온간물건, 헌옷. 얘네들은 싹 다 뭐야? 관형사. 그쵸. 체언 꾸며주는 관형사가 되는 거고 빨리 먹어라. 매우 좋다. 살며시 눌러라. 뭐야? 부사. 그치. 부사. 그러니까 보통 누굴 꾸며야 된다. 용언을 꾸며주는 애들이 되겠죠. 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높다, 높는다. 안 되잖아. 맵다, 맵는다. 안 되잖아. 뭐야 다? 형용사. 그쵸. 얘네들은 형용사가 돼요. 문법적 관계 나타내니까 이가, 을, 을, 그 다음에 이다. 요게 뭐야? 조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자 홀로 설 수 있는 말에 쉽게 붙어 쓰이는 낱말은 못 찾으라는 거예요. 조사. 조사 찾으라는 거죠. 오 마이크. 잘 들어가요? 녹음. 카메라. 거기에? 또 할까봐. 또 하면은 여러분 없고 나랑 카메라만 있거든. 되게 외로운 싸움이야. 자 다시. 조사 찾으라는 거야. 그럼 뭐야? 애, 이. 그치? 요거 고르면은 이거는 이제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 초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여러분 조사가 아니라 뭐야? 어미지. 그치? 어미야. 어미. 그래서 애하고 이이만 넣어줘야죠. 정답은 3번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헷갈리면 여러분 기본형 생각하면 더 쉽지. 그치? 내리다, 내리고, 내리니, 내리어서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쉽겠지. 그치? 그래서 애, 이이가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9번이에요.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거 하나를, 셋이, 첫째도, 한 사람이. 그치? 요게 난도 일자리. 진짜 일자리. 뭐 묻는 문제니까. 수사냐, 수관형사냐 묻는 문제야. 그치? 이랬을 땐 뒤에 뭐가 붙냐 안 붙냐. 조사가 붙냐 안 붙냐가 되겠죠. 자, 조사 있고, 있고, 있고. 얘는 없어. 그치? 그럼 얘만 뭐가 되는 거야? 수관형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제일 낮은 문제였어요. 자, 10번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낱말이라고 했는데 일단 어머니는 명사니까 안 되고 얘는 사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이니까 활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새는 관영사니까 안 될 거고, 을 조사니까 안 될 거고, 이불의 기본형은 입다, 입는다, 입어라가 되니까 뭐야?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서, 술격, 조사, 이다니까 활용해야 네. 합니다. 총 몇 개? 세 개.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하고 비읍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 자, 이런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봐봐. 급한이 지금 못 꾸미고 있어, 여러분. 마음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관영사야라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기본형이 뭐죠? 급하다, 급한다가 안 되니까 품사 뭐야? 그렇지. 형용사야. 관영사가 아닌 거지. 그치? 얘는 명사가 아니라 못 빼줘야 돼. 얘는 조사고. 얘만 명사지. 그쵸? 세 번째, 쿵쿵은 못 꾸며주고 있어. 지금 두드렸다 꾸며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부사가 되는 거고, 애와 을이 뭐가 된다? 조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인데, 이 쿵쿵이 지금은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부사라고 배우지만 문학에서는 뭐라고 배우는 거야? 음성상징어라고 배우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음성상징어가 쓰이면 뭐가 생긴다? 뭐 생겨요, 여러분. 생동감.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생동감.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문학 문제가 많이 안 나온다 치더라도 이건 기본이란 말이야. 기본에는 충실하셔야 하지.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음성상징어가 들어가게 되면 생동감 생기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자, 정답 4번이고요. 12번. 역시 마찬가지. 새 친구, 첫째도, 셋이, 귤 하나. 얘는 한 번 좀 꼈어. 왜 꼈을까? 조사 뺀 거지. 그치? 조사 뺀 거야. 하나를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도 주세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얘만 뭐가 되고 수, 관형사가 되고 나머지는 싹 다 뭐가 된다? 수사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한 번 꼬긴 했지만 난도가 막 높지는 않아요. 오케이. 정답 1번이고요. 13번이에요. 아름답다, 곱다, 길다, 입는다. 그치? 얘만 는다가 들어갔어요. 그치? 얘만 뭐야? 동사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겠죠. 정답은 4번. 아름답다, 곱다, 길다. 그치? 길다, 입다. 동사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품사가 같은 것끼리, 이상한데? 품사가 같은 것끼리 달리다, 달린다, 동사. 아름답다, 아름답는다 안 되니까 형용사, 호수명사, 우정명사. 너무 쉬웠다. 그치? 정답 2번이고 가을이 왔어요도 쉬웠네. 조사고 얘는 뭐가 되고? 수련다. 그냥 관형사. 그쵸? 이가 왜 나와? 얘는 이그저 싸움인데 여기는 조사 안 붙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다? 관형사. 얘는 조사. 새 연필이니까 뭐가 되고? 관형사가 되는 거고 쾅쾅 역시 뭐야? 부사가 되겠죠. 그치? 어렵지 않았어. 정답 2번이고요. 15번이에요. 수식언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도 봐봐. 수식언이니까 꾸며주잖아요. 그쵸? 새로운도 도전 꾸몄고 따뜻한도 손길 꾸몄잖아. 만나는 도 겉 꾸몄고 다른도 일 꾸몄잖아. 이러면 엄청 꼬이는 거야. 이러면 엄청 꼬이는 거야. 그치? 자, 천천히 수식언은 뭐하고 뭘 찾으라는 거야? 관형사와 부사 찾으라는 거야. 기본형 뭐예요,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는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가 뭐가 된 거야? 관형어가 된 거지. 따뜻한 기본형 뭐겠어? 따뜻하다가 된 역시 형용사인데 관형어로 쓰인 것뿐이지. 그치? 만나는 기본형 만나다야. 만난다. 동사입니다. 는 붙어서 뭐가 된 것뿐이야? 관형어가 된 것뿐이야. 맞지? 자, 그다음 봐봐. 미리 나와서 해볼게. 아까 했던 거야. 어떤하고 다른 하나 싸움이라니까. 관형사냐 아니면 뭐냐. 형용사냐가 되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되게 간단하다고 했어. 여기서 끊어가지고 서술성이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서술성이 있으면 당연히 뭐라는 얘기야? 형용사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얘기야? 관형사라는 얘기거든. 그럼 봐봐. 그는 자기 일밖에 다르다가 돼야 안 돼. 그는 자기 일밖에 다르다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서술성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러면 뭐라는 얘기야? 진짜 관형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뒤에 나오는 예시는 뭐가 있냐면 쌍둥이인데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어. 이거거든? 쌍둥이인데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어라고 할 때에는 쌍둥이인데 성격이 뭐하다? 다르다! 끊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 거야. 항상 서술성이야. 알겠죠? 서술성이 있으면 형용사 아니면 뭐다? 관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얘만 관형사고 나머지는 다 뭐야? 형용사, 형용사, 동사예요. 다만 관형어는 동일한 거지. 그치? 문장 성분은 동일한 거야. 도전 꾸미고 손길 꾸미고 겉 꾸미고 하니까. 그치? 근데 품사 묻는 거잖아. 품사. 오케이.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를 하면 문제가 나한테 문장 성분을 묻는 건지 품사를 묻는 건지 잘 생각하고 푸는 거야. 문장 성분은 다 관형어잖아. 그쵸? 하지만 품사를 물으면 얘기는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항상 기본형 수술이라는 얘기가 거기 서 있는 거야. 오케이. 정답 4번이고요. 16번이에요. 나왔다. 그 집 첫째는 선생님이다. 라고 했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지금 얘가 뭘 나타내고 있어? 자식. 사람을 지칭하고 있단 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지. 그치? 나머지는 싹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수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번만 뭐다? 명사. 나머지는 뭐다? 수사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요? 네. 똑같은 순서인데 자식 사람을 지칭하면 명사가 되는 거구나. 잊지면 안 돼요. 자 17번. 관형사가 들어있지 않은 거야. 그치? 1번에 뭐 있어? 새 옷을 입었구나. 그치? 들어있지 않은 문자. 그 다음 얘는 무슨 책? 이 책. 이게 관형사가 되는 거고. 3번은 뭐 있어? 어느 날이 되겠지. 그치? 근데 봐라. 그 판도 마음에 꾸며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파는 기본형이 뭐가 돼? 그 파다가 되니까. 그치? 형용사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인데 얘는 뭐야? 형용사가 관형어가 된 거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 거지. 됐어. 잘하셨어. 18번이에요. 품사가 다른 거라고 했어. 이거는 이제 난도 조금 올라가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크다야. 그치? 크다도 한 9대 1이라고 했죠? 모일 때만 동사라고 했어. 성장하다, 잘하다만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가 된다라고 했죠? 자, 커서 들어가지 않아. 큰 손떼 들지 마라. 신발이 큰지 질질 끌고 다닌다. 착하고 바르게 커 죽어서 고맙구나. 얘만 뭐야? 성장하다. 그치? 얘만 성장하다고 나면 진짜 그냥 뭐 한 거야? 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뭐야? 동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야?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틈새 문제 이런 거 뭐 띄어쓰기. 그치? 띄어쓰기. 큰지. 아까 말했잖아. 시간의 경과가 아니면 뭐 하면 돼? 붙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큰 소리가 띄는 게 있고 붙이는 게 있어. 뭐야? 큰 소리면 뭐 하는 거야? 띄는 거지. 근데 허세 부리는 거. 내가 인마 다 했어 새끼야 이런 거. 허세 부릴 때 못 치다야. 큰 소리 치다야. 큰 소리를 치다 하면 띄는데 큰 소리 치다라고 할 때 한 단어야. 큰 코 다치다도 몇 단어야? 큰 코 다치다 삼어절. 큰 코 다치다 이어 절. 큰 코 다치다 일어절. 뭐요? 일어절. 관용적 표현은 일어절이야. 일어절. 그래서 큰 코 다치다. 큰 소리 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요? 자 그러면 틈새까지 다 됐고요. 품사까지 됐습니다. 18번 정답 4번이고요. 19번 관계언이에요. 조사야. 그치? 조사인데 특별한 뜻을 더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보조사 같은 경우.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문장에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형태 변하는 거 누구 있어? 서술격 조사이다 있잖아. 그쵸? 그리고 세 번째 홀로 사용되어 여기서 이미 끝났지. 조사는 유일하게 혼자 사용할 수 없는 품사입니다. 그 다음에 체언 앞이 아니라 체언 뒤가 돼야지. 이거 이제 틀리면 4번만 틀리는 거야. 실수해서. 체언 앞이 아니라 체언 뒤에 사용되어 문법 쪽 관계 나타낸다가 맞는 거지. 그치? 정답 1번이고요. 20번이에요. 별표 한번 치시고. 이게 좀 길어서 조금 우리랑 안 맞는데 어쨌든 대명사 공부니까. 띵동띵동 누가 맞는지. 그쵸? 알아 몰라. 몰라. 뭐요? 미지칭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제가 나가볼게요. 지금 말하고 있어. 몇 인칭이야? 1인칭. 화자는 1인칭. 그쵸? 누구세요? 역시 마찬가지. 몰라. 누구세요? 뭐야? 미지칭이야. 그치? 그럼 여기 틈새 문제. 할머니 당신 나왔다. 그치? 그 밑에 당신 누구 받는 거야? 할머니 받는 거지. 몇 인칭? 3인칭 제기대명사. 맞죠? 할머니는 명사야. 알겠죠? 이거 가끔 내가 수업하다가 이거 몇 인칭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2인칭! 막 이러는데 명사 찍으면 아이씨 이래요. 되게 기분 나빠해. 우리는 꼭 하나만 꽂혀. 항상. 얘는 명사. 그치? 얘는 명사. 얘는 3인칭 제기대명사. 맞죠? 그리고 네가 먼저 먹으렴이니까 듣는 사람이니까 뭐야? 청자. 2인칭이 되는 거고 난 1인칭이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부정칭이 아니라 미지칭이 돼야 됩니다. 끝. 21번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 행정직 문제의 스타일이 되는 거야. 여기 보게 되면 봐봐. 어제 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영희에게 용돈과 함께 생일 선물을 주셨어. 그것은 그녀가 전부 읽고 싶어 했던 뭐야? 빨간 메리 앤이라는 소설책이잖아. 그것. 그것이 뭘 받는 거야? 소설책을 받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녀는 누굴 받는 거야? 영희를 받는 거지. 그치? 그랬더니 이건 나도 어렸을 때 무척 재미있게 읽었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역시 소설책이 되는 거고 그것을 펴들고도 뭐가 되는 거야? 역시 책을 되겠죠. 그래서 짱짱짱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돼요. 그것은 용돈과 생일 선물이 아니라 뭐만 말하는 거야? 책. 책만 지칭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봐봐. 이거 얘기야. 조사 선생님이 다른 거. 그래서 가, 아니다. 깨서 영희가 요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꼬고 여기서 한 번 꼰 거야. 되다, 아니다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복격이죠. 그쵸? 얘는 복격입니다. 주격이고 주격이고 이제 마지막 꼰 거 얘야. 그치?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애설을 뭘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가. 바꾸면 이번에 전라남도가 우승을 차지했다가 돼야 돼. 결론은 주격, 주격, 주격. 얘만 뭐야? 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3번입니다. 감탄사가 쓰인 문장이 아닌 거라고 했어. 얘지? 얘는 여러분 명사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혹격조사 붙어서 천천히 문장 성분이 뭐가 된 것뿐이야. 독립어가 된 거지. 감탄사는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독립어야. 독립어. 감탄사가 아니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아이고, 네. 으악! 이런 것들보다 감탄사라고 보시면 돼요. 23번. 정답은 1번이고요. 24번이에요. 모범생이다. 서술격조사이다가 되고 일찍 가다. 알맞는 거구나. 그럼 1번이네. 갔다야. 기본형 뭐죠? 가다, 간다, 가라가 되니까 뭐가 돼? 동사가 돼야 되고 모든 친구들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모든의 기본형 있나? 없지. 그럼 얘는 뭐야? 관형사. 그렇죠. 관형사가 되고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뭐가 되겠어? 열심히 이거는 이제 뭐야? 이 희가 붙어서 아예 부사로 바뀐 거죠.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부사입니다. 부사. 되셨어? 24번 정답 1번이고요. 25번이에요. 품사가 다른 거. 저, 이곳, 그것, 그녀. 포인트는 는, 조사, 조사, 조사.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얘만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 나머지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1번만 관형사. 나머지는 싹 다 보다.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난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오케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6번이에요. 산업품사. 없어가 나왔는데 없다의 반대말 있다지. 있다는 아까 말했지만 9대1이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없다는 100%야. 없다는 논란이 없어. 100% 뭐야? 형사야. 없다는 100% 형형사가 되는 거고요. 놀람 없어. 있다만 있는 거. 있다만. 사다, 산다니까 뭐가 되겠어? 동사가 되겠죠? 우와, 붉게 물들었다 하니까 부사, 맞아? 기본형 뭐죠? 에이, 발음 잘해줘야지. 북다. 발음 잘해줘야지. 북다. 그렇지? 북다인데 개가 붙어서 붉게 부사어가 된 것 뿐이야. 기본형은 북다니까 뭐겠어? 형용사지. 그렇지? 형용사. 이 사실을 이그저인데 은느니가 조사 안 붙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 관형사가 되겠죠. 정답 4번. 자, 27번이에요. 명사인 거. 너, 뿐.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거는 뭐 할까? 뭘로 할까? 먹을 뿐이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의존. 명사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지금 뭐 붙어있는 거야? 체언 뒤에 붙어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된 거야? 조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구별할 수 있으면 뭐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띄어쓰기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너뿐이다. 이게 조사가 되는 거고 가진 방법. 온갖 방법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 얘는 기본형 없잖아. 같다.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기본형 없잖아. 아까 북다는 있었지만. 그치? 그래서 얘는 관형사가 되는 거고 공부한 만큼 이게 이제 뭐가 돼? 의존. 명사. 그래서 띄어쓰는 게 맞는 거죠. 정답이 3번이 되겠고 자네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2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만큼도 여러분 크기로 나누면 의존 명사할 때 띄는 거고 조사할 때 뭐하는 거고 붙이는 거고. 그치? 그래서 엄마만큼 아빠만큼 아빠만큼 하면 뭐하는 거고 붙이는 거고 먹을 만큼 할 만큼 잘 만큼 잤어. 이럴 땐 뭐가 되는 거야?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쓰게 되는 거지. 오케이 고액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28번이에요. 이거 했지 내가 명사하고 동사 구별하는 거 했지. 관형어 집어넣고 부서 집어넣은 거 했나? 언제 했어? 뭐 할 때 했어? 몰라? 하긴 했나? 자 칠판 보세요. 그냥 이걸로 갈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림을 크림이라고 할 때 그치?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하죠. 얘가 명사고 얘가 동사라는 거.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해. 그랬을 때 틈새 문제로 얘가 명사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집에 접사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개가 겹칠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1단계는 뭐라고 했냐면 문장 성분을 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왜 그럴까? 보통 이 싸움이 여러분 뭐가 제일 치열하냐면 명사하고 동사 싸움이 제일 치열해요. 형용사보다는 명사 동사가 훨씬 더 치열하거든. 근데 동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간에 동사 형용사는 보통 뭘로 쓰인다라고 했어. 서술어로 쓰이고 명사는 주로 목적어나 주어나 보호로 쓰이잖아. 그러니까 문장 선물 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 여기가 목적어 자리잖아.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야라고 해도 되고 여기가 무슨 자리야 지금? 서술어 자리니까 동사야라고 해도 되겠지. 근데 이게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게 되면 힘들어. 힘들어. 제일 좋은 거 딱 3초 컷이거든. 3초 컷이거든. 아까 말했잖아. 못 입어넣으라고. 관영어 집어넣고 부사어 집어넣는 거야. 딱히 떠오르는 관영어와 부사어가 없으면 어떤 어떻게만 넣어도 금방 돼. 그럼 얘는 봐봐.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림이잖아. 어떤이라고 하는 관영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 관영어는 누구만 꾸민다고 했어. 체험만 꾸미잖아. 그럼 얘는 명사가 되는 거지. 지금 명사하고 동사 싸움이니까. 그치? 그래서 커다란 그림을 커다랗게 이렇게 가든가. 어떤 그림 어떻게 그림이니까. 그치? 그래서 어떤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야. 그럼 봐봐. 오늘 나와 함께 춤을 춤이 어떠한가라고 했어. 어떻게 춤을 추는 거야. 어떤 춤을 추는 거야. 어떤 춤을 어떻게 추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명사가 되는 거야. 맞지? 여기는 답이 나와 있네. 그치? 얘는 지금 뭐? 멋적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걔가 붙어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부사? 어. 그치? 부사어가 들어가서 이 새끼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동사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간혹 가서 답이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걸 봐야 보는 거지. 못 보면 못 보는 거야. 부사어가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뭐야? 동사가 되는 거야. 그치? 얘도 답이 있네. 학생들의 관영격조사 의 들어갔잖아. 얘 무슨 자리야 지금. 관영어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지. 여기도 어떤 그림을 잘 그림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얘가 뭐가 돼? 동사가 되는 거지. 이해 되셨어? 이거는 여러분 난도 7, 8 이상이야. 사실은. 그리고 시간도 뭐하지? 많이 잡아먹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3초로 끝낼 수 있는 거야. 뭐 넣어보라고? 관영어. 뭐 넣어보라고? 부사어. 알겠죠?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2번이고요. 품사가 다른 거야. 쉬운 거다. 공연 명사 매일 명사 아우 이거는 쉬운 게 아니구나. 내일 오늘 내일 작년에 군무 뭐 혼자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알겠죠? 조사 없지. 그럼 뭐야 무조건? 부사. 오케이. 내일은 금요일 이러면 뭐야? 명사. 알겠죠? 조사 있으면 명사 조사 없으면 뭐야? 부사야. 부사. 오케이. 조사 생략됐다고 생각하지 마. 작년 국무원 뭐였어? 대충. 혼자 밥을 먹었대. 그치? 뭐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넣지 말라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그래서 없었잖아. 그럼 뭐야? 부사. 있으면 명사. 알겠죠? 내일도 마찬가지. 혼자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명사 명사인데 얘는 조사가 없으니까 뭐야? 부사. 부사가 돼요. 그래서 1번 3번이 정답이고 정원은 당이 누가 봐도 뭐야? 명사가 되는 거지. 오케이. 계속 나올 거야. 지금 번호가 높아질수록 난도가 높아지는 문제야. 좀 어려워. 뒤에 있게. 알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0번 봐봐. 활용하는 단어가 아닌 거라고 했어. 일단 여러분 아까 말했던 어떤하고 다른 싸움인데 이렇게 앞에 오면 이건 진짜 개꿀이라고 해. 학생들이. 왜냐하면 앞에 있으면 당이 누가 봐도 뭐가 안 될까? 서술성이 없잖아. 그럼 개꿀이지. 중간에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앞에 나와버리면 이거는 여지가 없어. 무조건 뭐야? 환영사지. 앞에 있으면 형용사. 서술성이 없잖아. 얘만 뭐가 되는 거야? 관영사야. 관영사.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는 거고 왜 관영사야 이게. 출렁이는. 출렁이다. 출렁인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동사. 이게 이제 어려웠을 거야. 이게 서술격조사이다야. 이게 이제 감탄형으로 어미 변한 것뿐이지. 거시여. 거시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와 있다. 이거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관영사야. 출렁이는 동사가 되는 거야. 정답은 1번이 돼요. 이거 31번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줄만 여기다 친 거야. 이렇게. 그렇지. 자. 독립해서 썼지. 그렇죠. 천천히 가자. 봐봐. 몇 어절이야? 하나 둘 셋 넷 개 어절이지. 그렇지. 그럼 최소한 형태소가 최소한 품사가 몇 개라는 얘기야. 네 개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만 줄 쳤다고 해서 얘가 명사가 될 리는 없어요. 이게 한 단어잖아 지금. 그렇지. 이거 조심해야 돼. 원래 어른은 명사였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쓰럽이 붙어서 뭐가 된 거야? 형용사 어른스럽다가 된 거야. 그래서 얘 명사 아니야. 형용사야. 철수 명사. 공부 하다가 붙었지. 명사야 동사야? 동사야. 동사. 나는 대명사고. 전화를 조사했네. 명사. 학생이다. 학생이다. 학생답다. 얘만 서술교. 저 이다 붙은 거니까 뭐야? 명사. 얘는 학생답다. 학생다워가 되니까 뭐야?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미음, 비읍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줄친 거에 꽂히지 말고 한 덩어리를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2번. 일곱이 딱 좋아 할 때에는 수사. 일곱 난쟁인데 뒤에 뭐가 안 붙었어요? 조사 안 붙었다. 그렇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 1번이고. 이 노래를 불러주는 뒤에 조사 안 붙는데 대명사가 아니라 뭐가 돼? 관형사가 돼야 되고 이 애들은 역시 조사 안 붙었으니까 관형사가 맞고 이 사람이 정말 뭐야? 감탄사가 되고 큰일 났네. 정말. 역시 뭐가 돼야 돼? 감탄사야. 정말은 경우의 수가 3개야. 지금처럼 아이 정말 감탄사. 그치? 정말 맛있다. 뭐겠어? 부사. 그치? 정말이야. 정말이다. 뒤에 서술격 조사 2다 붙었잖아. 그럼 뭐겠어? 명사. 3개야. 알겠죠? 감탄사, 부사, 명사. 3가지고요. 수사가 수사야. 얘 이름인데. 명사가 되고 이거 중요한 거.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치? 둘 말고 하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명사. 그치? 그러니까 사과 하나만 주세요 하고 다른 거야. 사과 하나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이것도 명사가 있고 온리의 의미도 있는 명사가 있어. 자식 하나밖에 모르는 어머니. 그것도 명사야. 궁금하면 사전 찾아보면 나오겠지. 그치? 하나. 끝. 정답은 1번이에요. 33번이에요. 품사 통용의 예가 됩니다. 품사 통용은 말씀드렸지. 생긴 건 똑같은데 품사가 뭐한 거야? 다른 거고 품사 통용 문제가 품사 문제에서 난도가 높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에서. 조사, 분, 조사, 만, 조사. 그치? 다 조사, 저 조사고 먹을 분. 뭐야 이게? 의존, 명사가 되겠지. 그치? 야, 이건 어려운 거 나왔네. 늦다야 여러분. 늦다거든. 늦다도 9대1이야. 늦다 9대1이야. 다 형용사야. 하나만 기억하면 돼. 늦다가 동사일 땐 앞에 항상 필수부서가 있을 거야. 뭐뭐에 늦어. 이러면 뭐야? 동사. 그 외에는 무조건 뭐야? 형용사. 알겠죠? 약속 시간에 늦었어. 동사. 버스 시간에 늦었어. 동사. 그거 말고는 무조건 뭐다? 형용사. 알겠죠? 필수부서어 있으면 동사고 아니면 형용사야. 됐죠? 그래서 아이구야. 형용사, 동사 맞는 거고 이것도 여러분 품사 공부하면 나중에 뭐까지? 띄어쓰기까지. 그래서 뭐뭐 처럼 정도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처럼 정도가 되면 조사하니까 붙이는 거고 함께면 뭐가 되는 거야? 부사하니까 띄어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 세복과 행정직 나왔던 거 그는 새벽같이 길을 나섰대. 새벽처럼 나선 거야. 새벽이랑 함께 나간 거야. 헷갈려? 그는 새벽같이 길을 나섰다. 새벽아 이리 와. 나가자. 그 얘기야? 새벽처럼 나간 거지? 조사야. 그럼 뭐 하면 돼? 붙이는 거지. 그는 언제나 소같이 일만 한다야. 소랑 같이 일하는 거야? 소처럼 일하는 거야? 소처럼이잖아. 조사하니까 뭐 하는 거야? 붙이는 거지. 그치?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뭐야? 부사하니까 띄는 거고 우리 같이 못생긴 애들도 없을 거야. 뭐야? 우리처럼이니까. 조사하니까 붙이겠지. 그치? 품사 문제랑 띄어쓰기 문제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사, 조사 맞아요. 요건 되게 흔한, 귀한 거야. 요거는. 요번에는 뭐냐면 아까 어떤하고 다르니? 무슨 싸움이었어? 관형사, 형용사 싸움이잖아. 관형사, 동사 싸움이야. 왜냐하면 동사 중에 헐다가 있잖아. 그치? 입안이 헐다. 뭐가 헐다. 그치? 건물을 헐다. 그 아이가 관형어가 될 때 뭐가 돼? 헌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여기가 동사하고 관형사 싸움인데 풀어내는 방식은 똑같아. 집을 뭐하다야? 헐다잖아. 서수성이 있어, 없어? 있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야. 헐다, 헌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형용사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동사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앞에 있으니까 또 서수성이 없잖아. 헌 옷, 새 옷. 그러니까 뭐가 돼? 관형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품사 퇴경이 되긴 되요. 되는데 형용사가 아니라 뭐야? 동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품사 잘못한 거래. 어머! 뭐가 되는 거고. 감탄사 맞고. 착하다, 착한다. 돼, 안 돼. 나 착한다. 돼요? 약간 교포 느낌도 나고, 그치? 안 돼. 뭐야, 형용사야. 그치? 옛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가 되는 거고. 옛사랑은 합성어로 붙이는 거고. 옛 친구는 합성어가 아니고 띠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관형사가 되고 특히, 조심해라가 되니까 특히가 되니까 뭐야? 부사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5번이에요. 여기 봐봐. 내일, 내일. 뭐 있냐, 없냐. 조사 있냐, 없냐. 조사 있잖아. 명사. 없잖아. 뭐? 부사. 오케이. 그 다음에 서로를 조사 있잖아. 명사. 하나로는 여러분. 수사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 그렇지. 명사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 35번 때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 다 들어간다. 이제 50번까지 다 어려운 문제야. 좋은 문제야. 아셨지? 그래서 여기가 명사라는 거. 알겠죠? 자, 정답 4번이고요. 36번 봐봐. 하나로 뭉치다. 진짜 하나야. 뭐야? 명사. 하나를 꺼냈으니까. 수사. 모두 가. 조사 붙었네. 뭐야. 아이고, 명사잖아. 그치? 조사 있으면 명사라고 했지. 자, 오늘 처음 한다. 전미사 적붙는 거야. 그치? 전미사 적붙는 단어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세 개. 지금처럼 이다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명사. 띄고 현실적 고민. 이름 뭐야? 관형사. 띄고 용언 꾸며주면 뭐야? 부사. 비교적 빨리. 가급적 빨리. 비교적 쉽다. 가급적 빨리. 이런 식으로. 오케이. 경호수 몇 개? 세 개. 명사, 관형사, 부사. 됐죠? 얘는 조사 붙어있으니까 뭐야? 명사가 맞아. 정답 3번이고요. 37번이야. 모두 쏟았어. 조사 없네. 그치? 모두 가. 이러면 명사인데 모두 쏟았으니까 뭐야? 부사가 되고 스스로 조사 없잖아. 그치? 스스로 하다야. 스스로가 인정할 때까지 냅둬. 이러면 뭐야? 명사일 테지만 스스로 뒤에 조사 없어. 뭐야? 부사. 그쵸? 이그저는 붙어있네. 뭐야? 대명사. 그치? 나왔다. 비교적 뭐하다? 쉽다니까 뭐야? 부사가 돼야지. 그치? 부사입니다. 부사. 정답 4번. 오케이? 난 너뿐이다 할 때 요거 너 채연 뒤에 뭐 붙은 거야? 보조사뿐 붙은 거고 스스로를 를 붙어있잖아. 뭐야? 명사 아 오듯 그치? 봐봐.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게 쉬우냐면 이러면 쉬울까? 그치? 얘는 지금 가다라고 하는 어간 밑에 뭐 있어? 관영사형 어미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가 관영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갈뜻도 하면 뭐가 되겠어? 의조명사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어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간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어미가 되겠지. 그래서 가듯이 오듯이 먹듯이 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관영어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붙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어미가 되는 거야. 어미가.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일단 이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알면 나중에 띄어쓰기 할 때 시작이 뭐가 되냐면 드시 나왔으니까 이걸로 할까? 예를 든다면 뭐 갈 드타다. 이게 이제 시작이야. 본용원과 보조용원. 원래 흔한 건 뭐가 있어? 만하다가 제일 흔하지. 먹을 만하다. 그치? 그 다음에 뭐 갈 드타다. 아는 척하다. 올법하다. 올 성 씹다. 뭐 이런 것들이 세트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본용원, 보조용원을 시작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갈 드 또 하다. 이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드타다. 여기 중간에 이게 들어갔잖아. 이러면 얘가 강제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의존 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갈 뜻하다. 본용원, 보조용원 1단계 갈 뜻도 하다. 이러면 뭐야? 의존 명사니까 뭐 하는 거야? 띄어 쓰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다에다가 바로 들어갔으니까 오듯. 얘는 뭐야? 어미야. 어미. 어미.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3번이 정답이고 이거 기억하셔야지. 그치? 천천히 1단계는 체언 뒤에 붙어서 복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친구들, 사람들, 책들.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 접사. 그치? 접사가 되고 안녕들 하세요. 다들 떠나갔구나. 떠나들갔구나. TV 보고 들 있어라. 가 뭐가 된다? 조사야. 그래서 여기는 조사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39번이에요. 사람들 말했지? 조사 아니라 뭐라고? 전미사 그치? 그 다음에 기쁠 뿐이야. 뭐야? 의존 명사 빼다 박은 뜻 이랬어. 뭐가 되는 거야? 명사 그쵸? 의존 명사가 되겠죠? 여기 봐. 그녀의 미모는 우리 팀에서 첫째래. 제일 이쁘다는 거야. 순서야. 오케이. 순서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사가 되는 거지. 갑자기 자식일 리는 없잖아. 우리 팀이 자식인 건 아니잖아. 순서니까 뭐가 되는 거야? 수사가 맞지. 그치?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0번 그 집 첫째는 의사다. 자 순서를 말하는데 지금 누굴 지칭하고 있는 거야? 사람 자식을 지칭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고 그치? 첫째 줄 뒤에 뭐 붙지 않았어? 조사 붙지 않고 오른쪽에 못 꾸미고 있어. 체형 꾸미잖아.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똑같잖아. 뭐야? 관형사가 되는 거고 그치? 3번은 여러분 이건 띄어쓰기랑도 이어지는 건데 두 개 이상 나열하고 띄어쓰는 들이야. 들 말고 뭐가 제일 흔하긴 한 거야 여러분들한테는. 그래 똑같은 거야. 둘 다 뭐야? 의존명사. 알겠죠? 둘 다 의존명사. 여기 봐봐. 그는 어떤 사람이니?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아이고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봐봐. 그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 거지 그는 어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치?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생각을 잘 해봐봐. 그는 어떤 사람이야? 궁금한 건데 그는 어때? 라고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의향을 묻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서수성이 있다 없다? 없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가 아니라 뭐다? 관용사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는 생김새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어떻게? 그는 생김새가 어때? 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가 아니라 관용사가 된 거야.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41번이에요. 한 권을 샀다. 이건 쉬운 거지. 숫자를 나타내는데 조사가 없으니까 수관용사가 맞고 초콜릿 하나 수사가 맞는 거고 여기 봐봐. 나왔다. 생김새가 어떤 사람이야? 할 때 생김새가 어때? 라고 끊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관용사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거야. 형용사가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다른 사람들 앞에 왔다. 맨 앞에. 그치? 개꿀. 그치? 얘는 무조건 뭐야? 관용사가 되겠죠. 그치? 됐어. 정답은 3번. 42번이에요. 아 이거 일부러 나란히 둔 거야. 문제가 이게 여러분 여기다 쓸게 그냥 높이 깊이 길이 3종 세트거든. 얘네가 품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명사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부사도 있는 거야. 지금처럼 봐봐. 사이즈를 재고 사이즈 재고 있잖아. 그럼 뭐야? 명사가 되고 얘는 높이 뭐해라? 날려라 꾸며주잖아. 그럼 뭐야? 부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해볼까? 깊이 길이 깊이가 얼마나 돼요? 명사 내 말을 어떻게 새겨야 돼? 깊이 새겨 오케이 부사 그치? 길이가 얼마예요? 명사 우리나라 애국가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지? 길이 포전하세 뭐야? 부사 알겠죠? 명사도 있고 뭐도 있어? 부사 그래서 일부러 나란히 둔 거야. 명사 부사 나란히 됐죠? 명사 부사 나왔다 또 나왔다 벽을 뭐하다? 벽을 헐다가 되니까 뭐야? 동사가 되는 거지. 그치? 보다 빠르게 보다 멀리는 뭐야? 부사가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만 하늘을 보다는 뭐가 되고 동사가 되는 거고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하면 뭐야? 부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정답은 3번 43번이에요. 여기 봐봐 있어라 있어라 있는다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명령이야 명령이야 눈 들어갔어 그치? 뭐야? 동사 그거 빼면 다 뭐야? 형용사 그래서 신이 있다 존재하다 그치? 존재하다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게 다 뭐야?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와 저 사람 되게 있어 보인다 부자처럼 보인다도 형용사 알겠지? 되게 많아 종류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냥 있어라 있어라 있는다고 했다 며칠만 있으면 요것만 기억을 해도 돼요. 얘만 형용사 나머지는 동사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여기 나왔다. 나머지 다른 거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만난 적이 있다 회식이 있다 있잖아 엄청난 부자래 그치? 사흘이 뭐하고 있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얘만 뭐다? 동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싹 다 뭐야? 형용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풀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안 풀면 이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겠지. 그치? 고민도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야. 우리 고민 많이 하면 안 돼. 빨리 빨리 풀어야 돼. 오케이? 정답 1번이에요. 45번 나왔다. 이지적이다 전미사 적 붙었는데 이다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명사 안 붙고 못 꾸며 써 인간 그치? 물론 이지적인 이러면 또 얘긴 달라지는 거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조사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이지적인 인간 했으면 얘는 명사가 될 거야. 근데 없잖아. 그럼 뭐야 그냥? 관형사야. 알겠죠? 역시 조사 뺐다라고 생각하지 마.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야. 오케이? 관형사 평생을 그 다음에 명사 여기 있어라 있는다 있으면 아니잖아. 그치? 있는 채 한다. 부자인 척 하는 거잖아. 말했죠? 형용사가 되는 거야. 정답 4번이고요. 46번이야. 자 박다 박는다. 그치? 이거 일부러 놓은 거야. 봐봐. 얘는 밝은 상태가 되고 얘는 뭐하고 있어 지금? 밝아지고 있는 중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되고? 형용사가 되는 거고. 오케이. 이게 이제 그 다음 제일 쉬운 거고 여기다가 박다에다가 힐을 붙이면 밝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를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치? 박다는 형용사고 박는다 하면 날이 밝아오고 있는 중 현재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야. 형용사 동사 여기 봐. 아기를 보기야. 어떤 보기야? 어떻게 보기야? 아기를 잘 보기가 힘들어요가 되겠지. 그치? 어떻게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동사가 되는 거지. 그치? 다음 보기 중에서 어떤 보기? 다음 보기 그러니까 뭐야? 관영어 꾸며주니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47번이야. 이번에 이제 불규칙이야. 이제 품사 끝난 거야. 불규칙인데 기본형 쓰는 거 잊지 말고. 그쵸? 자 불규칙이 아닌 거라고 했거든. 잘났더니야. 기본형 뭐겠어? 잘했어? 잘했어. 자르다 잘나가 되니까 어? 리을 더 생긴다. 그치? 르불규칙이 되는 거고 병이 나은이야. 얘 기본형 뭘 것 같아? 낫다. 쇼 탈락한 거야. 낫다. 나은이가 돼서 쇼 탈락하는 쇼 불규칙이 돼요. 걸음을 걸었다 하는 기본형이 뭐가 되지? 걷다 걸어가 되는 디귿 불규칙이 되는 거야. 새싹이 돋다거든. 기본형이 뭘까? 돋다야. 돋다. 돋고. 돋으니. 돋아서. 돋아라. 가 돼서 디귿 안 변하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규칙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규칙이고 나머지는 불규칙이야. 할만하죠? 48번도 마찬가지야. 불규칙형이 아닌 거야. 벗고래. 기본형 뭐지? 벗다. 벗고. 벗으니. 벗어서. 벗어라. 쇼 고대로 있어요. 탈락 안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야? 규칙이 되는 거야. 나머지. 얼마나 미우면 그런 말을 했을까? 미우면 기본형 밉다가 되고 미워가 되는 무슨 불규칙? 비읍 불규칙이 되는 거고. 노력하여도 기본형 노력 하다 노력하여 가 붙는 여불규칙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하얀 기본형 뭐야? 하 야타 하예로 활용하니까 어간음이 둘 다 변하는 히읍 불규칙이라고 배웠던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9번 삼겹살을 구우면 내 살을 굽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제일 많이 먹어. 그치? 구우면 기본형 뭐가 되는 거야? 굽다 구워가 되니까 비읍 불규칙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1번이 되는 거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고기나 씹으셔 기본형 뭐야? 씹다 씹어 비읍 안 변해요. 그치? 규칙이고 알았어 고기 좀 더 줘 기본형 주 다 주 어 줘 우탈락하지 않았지. 그치? 규칙 활용이 되고 이 자식은 고기를 집으면서 더 달래. 집다 집어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규칙이 되는 거야. 그치? 서사가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 어 그냥 예문이 아니라 서사가 있는 거야. 한편에 지금 꽁트를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50번 불규칙 용어는 아닌 거야. 아픔을 묻고래. 묻고 기본형 묻다 묻어 묻으니가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고 잠자리에 누워 옛일을 생각한다. 그치? 잠자리 예 요랬을 했을 때 누워 기본형 눕다 누워가 되는 비읍 불규칙일 거고요. 따뜻한 물을 부어 커피를 탔다라고 할 때 부어야 아까 시옷 받침했던 거 뭐다? 붓다 부어 시옷 탈락이 되겠고 공부를 하다 하여 여불규칙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됐죠. 좀 잘렸는데 원래는 마지막 문제로 원래 불규칙의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불규칙 종류가 다른 거 그러니까 1, 2, 3번은 어간이고 4번만 어미고 요런 게 사실은 제가 내는 문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좀 편집하다가 잘린 거야. 근데 그것도 구별하셔야 돼. 알겠죠? 자 오늘은 좀 빨리 품사를 끝내봤어요. 그래도 또 조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복습을 좀 더 하시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는 문장의 종류하고 사동, 피동입니다. 그것도 좀 중요하니까 미리 풀어오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